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6일 철벽무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작업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뒤끝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작년 거의 수건사업이었죠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밀어붙였는데 당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금태섭 의원과 조홍천 의원 지역 조홍천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테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올라가서도 이의를 계속 제기했고 그 이의 제기가 매우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정윤회 문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만두고 나서 식당을 하다가 거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찾아간 뒤에 설득을 해서 민주당에 합류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에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메모를 해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 그 다음에 금태섭 의원이야 페이스북 같은데 여러 차례 등장했고 친문 네티즌들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검은머리 짐승,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친문 네티즌으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현재도 받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역시 검사 출신이고요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검사 출신일 때부터 여러 곳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바로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다 해서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인데 지금은 그 본인의 소신 때문에 민주당과 소위 법률적인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 생각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다른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아량 이것이 민주당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어저께 전략지역 또는 추가 공모지역, 경선지역, 단수후보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우선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는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추가 공모 그 추가 공모가 세 곳인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 보면 천안갑 같은 경우 이규희 의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기는 지금 2심까지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그대로 공천할 경우에는 이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곧바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북, 정평, 진천, 음성 여기도 추가 공모지역이 됐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마 경쟁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 그런데 여기는 원회입니다 그럼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서는 딱 두 곳을 어저께 추가 공모지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규희 의원 지역의 천안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2심까지 지금 당선 무효가 됐으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배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가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갑이죠 그런데 강서갑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빨간 점포 이런 얘기했습니다 빨간 점포가 뭡니까 한국당 색 당색이 빨간 색깔이죠 그러니까 한국당 머리를 가진 두뇌는 한국당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와 있다 내가 여기에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간 머리 점포 이걸 퇴출시키겠다고 해서 이 강서갑에 공천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봤는데 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죠 왜 그러냐면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성추행 사건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은 본인이 아예 거길 가지 않았다 그 성추행했다는 장소에 그랬는데 나중에 카드 결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짓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그 해당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고요 성추행 부분은 제대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약간의 정도는 혐의선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게 그 본질적인 문제인 성추행에 대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인데 여하튼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주저앉혔는데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의 강서갑에 추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 올 사람 와라 결국 이런 의미죠 저희가 보기엔 그래도 아마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긴 한데 서울이야 다른 지역과 달리 누구를 갖다 공천해도 결국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저보고 예상해 보라면 바꾼다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공천해서 괴롭히겠다 하는 저는 그런 의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 공모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뒤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선 지역 아홉 곳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경선 지역 아홉 곳 이 중에 이제 조응천 의원의 남양주갑 경기도 남양주갑이 들어가 있는데 뭐 경선? 다른 뭐 같이 뭔가 경쟁을 할 사람이 있으면 경선하는 거 당연하고 민주당의 일반적인 원칙도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한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겁니다. 아홉 곳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현역 의원 지역구는 딱 두 곳입니다 두 곳 그런데 한 곳은 손금주 의원인데 손금주 의원이라고 잘 아시죠? 호남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는 탈당했다가 최근에야 복당에 허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을 최근에야 탈당했다가 최근에야 복당에 허용된 사람과 같은 반열에 두었다 그리고 경선 지역 아홉 곳 중에 나머지 일곱 곳은 원해지역 뭐 이런 곳입니다 현역 의원 지역은 이렇게 딱 둘인데 손금주 의원과 같은 취급을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뒤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기 남양주 갑에 보면 조응천 의원 말고 두 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후보에서 세 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데 경선은 당연한 거죠 경선은 당연한데 왜 어저께 현역 의원 두 명을 포함해서 아홉 곳을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지역에 조응천 의원을 깨워넣느냐 그러니까 깨워넣은 현역 의원은 거기에 들어간 현역 의원은 조응천 손금주 두 사람인데 손금주는 탈당했다 복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조응천 의원을 동격에 넣었다 이렇게 본다면 조응천 의원이 그동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뭐 이런 곳에 관해서 본인의 반대 의견 소신을 밝혔던 부분에 대한 응징 아니냐 여기는 사실 경선 지역이기 때문에 경선 지역으로 끼워넣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에서 조응천 의원이 탈락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응천 의원을 구제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 금태섭 의원은 추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은 아마 그래도 공천을 할 것이다 괴롭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선 지역의 경우에는 만약에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다른 예비후부 두 사람이 이긴다 그럴 경우에 조응천 의원은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롭히기보다 훨씬 더 나간 그러나 어찌 보면 원칙적인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권리당원들이 대부분 친문들인데 이 권리당원들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이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너무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시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를 얘기해가면서 앞으로 금태섭 의원 그러니까 서울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에 대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금태섭 의원의 공천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마치 정봉주 전 의원이 태클을 걸기 전 상황처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있다 이런 시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 불출마했을 때 당사 앞에서 시위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금태섭 의원 휴대전화로 뭐 검은 머리 짐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친문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금태섭 의원이 의연하게 대처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친문한테 찍힌 그런 민주당 현역 의원은 굉장히 괴롭다 근데 당 중앙당도 바로 그런 친문들의 정서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이번에 바로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거는 사실은 아마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이번에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우선 당의 전체적인 정서와 어긋난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또는 최소한 괴롭히기라도 하겠다 쉽게 공천 안 준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친문들의 정서가 일반 유권자들의 정서가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친문들의 정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뜻하고 많이 어긋나는 그런 언행을 해서 지금 당에도 부담이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친문들의 정서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친문들의 정서를 지금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보다는 친문이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의 뒤끝이 있었던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향신문에 1월 29일자로 기고한 임밀히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정동 칼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몇 차례 경향신문과 민주당 간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 타협이 안 되니까 그게 원래는 사실은 경향신문에다가 우리가 이만한 크기의 다른 반론을 다른 어떤 필자를 통해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향신문에서 하고 그런 게 얘기가 오갔었는데 갑자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월 5일 날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고발 누구 명의로 했느냐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을 해놓고 이해찬 대표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누가 고발하라고 했느냐고 보러 화를 냈다는 건데 참 이건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아니 본인 명의로 본인 이름으로 고발을 해놓고 누가 고발하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바문이 커지자 이제 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놓고서 사실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그날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 캠프 출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뒤끝이다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취하하면 이 고발을 왜 취하합니까 자기네들은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워낙 같은 진보진영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비판이 거세니까 이거 선거 앞두고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어쩔 수 없이 취하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안철수 캠프야 안철수 캠프니까 그렇게 썼을 거야라고 뒤끝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낙연 후보가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말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과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례와 임미리 교수권을 묶어서 민주당의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어제 발표 중에 전략지역 8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지역이라는 게 지도부에서 자기네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후보를 정하겠다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뭐 다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양산으로 갔으니까 김포 거기에 전략지역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지역 동작을 서울 그 다음에 주광덕 의원 지역 서울 경기 남양주병 그 다음에 정책위장을 했었죠 정용기 의원 대전대덕 그 다음에 사실은 김도읍 의원이라고 잘 아시지만 황경환 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부산 북강서울 이런 데는 대부분 그동안 민주당에다가 여러 가지 공격의 화살을 날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어제 2차로 발표한 전략공천 또 추가 공모지역 경선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